요즘은 못 반사람들 뭐 먹어요? 오마이갓! 땅콩라테 지금 미쳤다! 봤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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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피넛? 피넛라테? 봤어! 미쳤다! 커피? 곰돌? 뭐야 이게? 오케이 한 번 먹어봐봐 아니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는 신기한 맛 더 많아 대박! 내꺼 커피 냄새 나왔어! 와! 커피 이게 뭐야? 뭐야? 이게 뭐야? 아! 커피 라테 소스! 이거 뭐지? 잠깐만요 이거 뭐지? 귀여워 야 이거 귀여워 이거 조금 아이스크림 오! 와! 떡도 있어 그리고 떡 그리고 치킨 야! 어! 약간 칸장랑 커피 라테 냄새가 나갔어 냄새가 나갔어 냄새가 나갔어 냄새가 나갔어 오! 카페 라테 소스 야! 이거 푸딩 아닌가? 야! 이거 푸딩 아닌가? 뿅 뿅 나니? 아! 어떤 느낌인지 알아 카페 카페 푸딩 근데 짜 달지 않아요 짜 오케이 그거 제가 이거 한 번 먹어봐봐요 라테 치클 음? 너무 땅콩 진짜 달아 이거 디저트 치킨 아닌가? 이게 디저트 너무 달아요 아 이거 소스 한 번 먹어봐봐 와 미쳤다 이거 이거 칠칸 이거 칠칸 뭐야 이게 이거 어떤 맛인지 알아요? 이거 칠칸은 버블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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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됐어요 근데 치킨은 진짜 juicy so bad 아 떡 이거 소스 아마 맛있어 카페 맛 떡 이 소스는 좀 오일리 크림 많아 그래서 이 떡도 크림 많아 많고 둘 다 같이 먹으면 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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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요 테이스톡 오일리 근데 소스 안 먹어도 그냥 치킨 먹어도 너무 달아 떡이랑 먹어요 이거랑 떡 먹어 그냥 그냥 오일리 이거 필요해 조금 더 그거 sugar glaze 있어요 it's so sweet because they put the sugar glaze on there it's so shiny 봐봐 이거 후식이야? 이거 한번 먹어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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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드라이 그래서 이거 조금만 찝고 먹으면 약간 약간 모이스터라이즈 근데 진짜 달아요 이거 너무 달아 이거 조금만 짜 그래서 같이 먹으면 다는 느낌 더 많이 나와 짜 느낌 없어요 아 잘 배웠다 이거 내일 먹어 오 오 오 뭐야 내가 페고 소스 있어 이거 한 번 먹어도 음 맛있어 이거 오토바이 인지 알아요 사짓는 마 안녕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